안녕하세요 수윤상입니다. 2022년 천안 백숙동 신안경 택지벌 축제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2023년 행복하고 좋은 인생만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가위대 참가자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가위대 출연자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하위대 출연자 산업 노인아도 결승 반하전 선고를 이 사회나 흥양인 신안해 아 씨씨가 아기 맘세 기말 아마도 俺がまだうるみなど 何しかだって わからない 悩みなど 広げる 広げる 悩みなど 逃し 眩暑し 桜が黒い もういったの気付きながら 古くうていって 久々に 飛び込んだの 微笑いに 飛び込んだの 夜に飛び込んだの 夜に飛び込んだの 気付きなきゃいけないの 居間派で 夜に飛び込んだの 知り無くて 夜に飛び込んだの 夜に飛び込んだの 夜に飛び込ん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